오늘은 완전 개판 영덕대게 살아있는가? 옆에서 내가 다 먹었지롱 영덕대게 먹방 가봅니다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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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죽이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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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왜 먹는다? 젓가락 칼 아유 젓가락 뭐 고타우니까 필요없습니다 숟가락 딱 부사가 살짝 부사가 돌리가 오마이갓 에이씨 짤리다 에이씨 짤리다 그래도 열나 맛있다 내고양 영덕대게 자 내고양 영덕대게 한번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절로 웃음이 나는 맛 칼 가위 여 따올거 필요없습니다 어우 실하다 쪼는거 바로 올린거 끝부분 삐틀어가 샥 샥 해가 어마이갓 떠뿌라자 쓰레게 certeza 하하하 심각한 고무에 다 먹겠습니다 오 이거 짜는 데서 나오네요 자 큰 놈들은 다 먹을거 왜 너 한개 더 있냐 자 한번 이것도 먹읍시다 슉 슉 해가지고 오케이 오기 바래 흐흐흐흐 음 살아있다 이거 식이네 둘이 먹다가 열명 죽어도 모르겠다 훌륭하다 역시 희소성애같이 내 고향 영덕 최고 대게 음 즐긴다 대가리 담아 담아 살아있는가 무섭다 무섭다 누가 내 몸통 다 먹었어 살아있는 내 고향 영덕 대게 영덕 박달대게도 있습니다 아 살아있는가 살아있는가 여기 집게 한번 먹어 봅시다 으깨다 아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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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 요 쎈 놈들 요 요 요 가시같으니 조심하세요 아우 아시다 이따 배 떼지도 한번 먹어 헤헤헤헤헤 감이 젓가락 필요 없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담백하기까지 역시 내고양 영덕댁에 최고예요 눈물이 아플갈련맛 내고양 영덕바들 맛인다 치기나 살아있네 키스하는 맛 쪽쪽 속살 야들야들 속살 한놈도 놓칠수 없어 꺄 쟈까락 한번 해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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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6 요 물이 움직 뜨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에 에 에 에 에 냥 뭐 없이 뭐 가 갑학 2 육즙이 단물이 맛있다 이다시시 아직도 너무 맛있습니다 삐낭 음 짭짭이 맛있다 요거 남은거 다 먹으면 되겠는데요 제발 이도 쑤시고 찌개 말고 남은것도 다 먹고 좋아 아주 좋아 몇분 남은거 많이 남은거 11분 40초 아따 찐다 맛있구만 타투디 영등 세계 최고의 대게 개 숙주옥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조금 남았네 아까분가 깨끗해 썩보이소 썩보이소 열어 모여야 됩니다 영덕댁에 우리동네 말로 기라고 합니다 기라칩니다 기간다그래서 그런가 개를 기라그랍니다 따뜻따뜻 아우 손도 쏘이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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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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